오늘 1회 라이딩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미션을 할 데가 없어요 시속 100km! 아.. 시도는 좋았는데 자.. 시속 100km 시속 100km 미션이구요 어필님 기어비는 1대4 어필님 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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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호스에서 반 뼈 먹은 났어요 자 일요팀 남정네들은 뒤로 빠져서 일단 어필님 놀라갔어요 오.. 미압게 성공을 해버리는 어필님 되겠습니다 남정네들 기를 팍팍 죽이고 있어요 남정네들이 먼저 할 맛이 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레오님 과감해야 돼요 한방인가요?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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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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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님 그렇게 무게가 안나가는데 토마스님 토마스님 경험 있구요 과감하여 지금 엄청 과감한데 비뚤 들어갔죠? 잘못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막상 해보면은 속도 내기 직전에 겁이 나요 레오님 아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나 험- 고깝습니다. 흔들리지만 않았으면은 방향을 잘 잡아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땡입니다 호수 이탈을 잡아가지고 경로 이탈을 잡아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 과감해야 돼요 좋습니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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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션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그런 스타일의 미션이 아니에요 순간 속도를 확! 그래서 이제 100km라고 줬는데 100km를 내야 돼요 100km! 100km! 살려야 돼! 점점 돼 가고 있는 모양새에요 그래도 아테나님도 맛을 보러 깨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감을 잡았어요 좋아요!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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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테나님 아니 본인이 올라가기 전에 브레이크 잡고서 잡아 잡아 시속 100km! 순간시속 100km가 필요해요 100km! 됐다! 한껄 했습니다! 감이 완전히 왔고 한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! 네 고맙습니다! 더 빨리! 더 빨리! 좋아요! 무서워! 암우셔! 아! 한칸 내렸어요! 좋아요! 다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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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! 됐어! 다요! 잡아 잡아 잡아! 대성공이야 대성공! 소나무사이를 통과하는 미션인데 마지막 소나무두루를 건들면 반칙이에요 자 오늘 길이 물렁물렁해서 아 좋은데 오늘 코스가 너무 미끄러워요 여기까지 잘 돌았어요? 꺾는게 어려워요 오! 아깝이 그거를 그렇죠 아우 아파 혹시 뭐지? 난 왜 저기 안걸려 이게 딱 걸리나봐 웬만하면 아 꺾기가 잘 들어갔어요 미끄러워 글로 들어가면 미끄러워 고마스님 대책이 없어요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해야죠 아이고 가능했었는데요 가능했었는데요 아 아깝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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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보관할거 jumped 사 visual 아 팁님 결정 어 좋아요 좋아요 아 또 저기 어필님 잘 들어갔고요 좋아요 안닿고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연습할 때도 성공을 했었어요 제가 촬영을 못했죠 두 번 연속을 성공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는 어필님 되겠습니다 남성라들이 안와요 이래서 좋아요 질속다 질 수 없다 남정래의 자존심을 거의 살릴뻔했습니다 레오님이 이제 성공을 하면 남성대로 제가 안하고요 레오님 성공을 못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 됐어 잡아 그쪽으로 살짝 아 아 잘못 들어왔네 이거 아 잘못 들어왔네 아 잘못 들어왔네 줘야돼요 지금 오 좋아요 아 아 가다가 새끼 황복할 거냐 한번 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아 아 남정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포함 저 포함 됐다 아 아 잘 탔어요 좋아요 아 콧술은 진짜 잘 탔어요 진짜 잘 탔는데 잘 탔는데 이 미션 괜히 한 것 같아요 크림 희망이 있어요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1,2,3 항복! 행복 아니고 항복이에요 항복 여전히 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30분째 들이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미션이라 촬영은 안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촬영 아이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필님 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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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의 성공했어요 오늘 새로 개척한 미션이에요 어필님 아냐아냐아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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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미치겠다 진짜 아 이게 지금 제가 연습을 수없이 하다가 찍었는데 바로 한방에 성공해버렸어요 어 좋아요 어 거의 야 될 뻔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레오님 이제 거의 감을 잡았어요 네 앞바퀴까지 끝에 앞에 끝에 올라갔고요 그렇죠 감은 많이 왔는데 저도 한 열 번 들이댔는데 성공을 못했고요 저야 뭐 당연히 똥말이니까 레오님이라도 성공을 해야 그나마 체면이 있습니다 레오님 가요 아필님 이거 또 성공하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 아래쪽 소나무 다치마 그렇습니다 아소다마 아소다마 아하 만약에 또 성공하면은 이건 두 번 죽이기예요 두 번 죽이기 아아 조금 더 속도가 나왔으면 찌른데 또 찌르기 들어갑니다 찌른데 또 찌르기 세 번을 찌릅니다 똑같은 나 미치겠네 진짜 자아 레오님 어 자아 이게 레오님 안 그래요? 네 때린데 또 때리면 많이 아파 어어 아 왜이래 진짜 아 잘 봤죠 이제 길은 보여줬어요 그렇지요 됐다 그렇지 아 항복입니까 한번더 레오님 이렇게 자꾸 들이대시면 맞은데 또만끼예요 지금 연타발로 맞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요 좋아요 아아 아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간만에 체크바위 왔고요 어필님 먼저 도전합니다 어필님 간만에 와서 이야 일단은 잘들어갔고요 됐어 바깝하게 오케이 아 마지막 순간에 땡 될 뻔했는데 살려서 잘 통과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원 빵입니다 원 빵 원킬 레오님 오늘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아무래도 생소하죠 코스 타기가 잘들어가야 돼요 한 방 어 한 방 한 방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오 도마 스님 스님 아니에요 죽음 아니고요 간만이에요 도마 스님도 잘 넘어갔고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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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하 스님 공소 말고 자 자 갑니다 가요 아 으뜰으뜰으뜰하게 이야 성공했습니다 레오님 레오님 오늘 여기 처음이에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레오님 레오님 여기 처음이지만 용기를 냈어요 좋아요 침착하게 잘 들어갔고요 어 왜 그러지 간건데 거기서 하트나님도 도전합니다 좋아요 따라가요 좋아요 과감한 도전 무서워서 절 그대로 잡아 잡아 이쪽이 쪽이 쪽에 어이 매원님 마지막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원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아 힘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서울 시내가 이렇게 멋진 풍경이 나오기는 이거 100년만에 처음이에요 아 멋집니다